아 그래요! 이왕에 일단! 아 그냥 그 딸한테 지랄이나 거짓말이 이동하자라! 잠깐만 조용히 해주세요 잠깐만요! 아 시끄러워! 형님 죄송하고요! 이 영상이 진짜 어떻게 할까요? 한테 그 무시해주시고요 이제 제가 오늘은 바로 붕붕붕붕붕붕붕 두구두구두구두구 케이스반너로 들어가면 다 어떻게 됐을까요? 뭐지? 빌더! 이런거 다 뭘까요? 알수도 있지만 모를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은 그래도 안해줄거고요 이거는 다 400이 넘지 않아요 그럼 이건 완전 이거 완전 짝다른거잖아요 그럼 완전 많이 소환해도 그렇게 많이 짜지 않을거니까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죠 이거 삼장이고요 아 한번 보시면 삼장 까지 했었고요 삼장 삼장 다 깼는데 삼장이 들어와서 한번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해보죠 유책이름을 사용하자 담백하고 고소한 쌀 본연의 맛을 살린다는데요 음 음 그렇게 단골전재들은 딱 한입의 달인의 김밥임을 알 수 있답니다 아 일장 잘 한번 해볼까요? 될지 모르겠네 이건 그냥 밥만 먹어도 맛있겠습니까? 제가 일장 잘 해볼까요? 일장 잘 해볼까요? 일장 잘 해볼까요? 일장 잘 해볼까요? 한 번에 밀려나갖고 된 다음에 또 막 소환하고 팍 밀려나갖고 야옹마 같아요 야옹마 빨간룡이 강한거 공략이 빨간룡이 강한거를 앞에 때렸다가 돈 계속 모았다가 계속 때리다가 뒤로 갔다가 걔가 밀리면 바로 앞으로 쭉 가갖고 때리고 죽고 때려 죽고예요 화이팅 해보도록 하죠 때려 죽고 때려 죽고 하다 보면 깨거든요 저쪽 조용히 조용히 상관없어요? 응 불이 아 아 도움이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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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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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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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깨길 바라면서 이거 버튭! 저 빨리 깨길 바라면서 저는 최선을 잘하고 있어요 야옹아 밀려버려! 너의 힘!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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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하! 진짜 연velраш activated! 하! 진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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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한 번 더 먹으면 되겠는데 이놈들아 이리와 근데 이렇게 꼬도 좁은걸로 이렇게 하는것들 좋아 깜짝 놀라서 깜짝 놀라니까 아유 죽어 죽고 저거 요즘 그때 안하다가 다시 시작해서 그래요 먹었어요 근데 계속 벌써 그거 안되는거 알죠 사실은 매일매일 무료통조링도 해갖고 없고 매일매일 아 아 아 아 아 사실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 가만히 냅두면 이제 안 소환해도 가만히 냅두면 이제 19,000, 18,000. 아 10만. 아 10만 해도 왜 또 막혀. 10만, 6만. 10만, 6만. 10만. 10만, 5만. 아 15만. 14만. 13만. 아 귀찮아. 13만. 13만. 12만. 11. 10만. 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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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풀 수 나왔어. 9만. 9만. 8만.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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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